애들이 자꾸 너무 보면서 이쁘다 하더라 어? 러블리하면 기러가잖아요 어제 넷이 있을 때 어제 넷이 있을 때 아래치에서 보여 응 사랑이에요 응 맞아요 앞으로 잘 지내자 계속 아, 너무 따가워 동룩 사겠어 아, 염장이 제대로 수술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 야, 지금 두 분은 한내 친자씩 밖에서 손붙잡고 이제 다니시게요 그러니까요 평소랑 약간 텐션이 비슷해요? 진짜 비슷한 거 같아요 아, 진짜? 저희 넷이서 본 적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지연이한테 와, 진짜 설렘다 연애하고 싶게 만든다고 그랬었거든요 아, 그래도 너무 달달해가지고 맞아요, 진짜 달아요 비 오는데 둘이 이렇게 후드 하나 뒤집어쓰고 가는데 왜? 영화 같은 거예요 너에게는